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 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사목국 이정민 비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경건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 이들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매일 기도와 전례에만 매달려 살아야 될 거예요. 그들보다 더 철저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중요한 점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대단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받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 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는 정의, 나를 위한 것, 또는 합리화에 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더 힘센 사람을 위한 정의도 판을 치죠. 정의를 무엇이라든 우리에게 정의는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말씀이고 온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도의 가르침입니다. 2500여 년 전 쓰인 독서 에제키엘 말씀은 벌써 이 점을 놀라울 정도로 묵상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 더 나아가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화해와 용서로 연결합니다. 독서와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진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용서의 삶 안에서입니다. 용서의 삶을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음대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미운 사람, 내가 실컷 미워하고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내 마음이 다 풀릴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실컷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분명 나의 억울함을 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아파하시며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뜻으로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그런 하느님께 의탁해야죠. 우리의 부족한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건 주님께 의탁하고 청해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더 깊은 또 나눔은 내일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 공의하신 하느님께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하루 되어 주님의 용서와 화해운총을 체험하는 사순 주간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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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